맨.. 맨잎 둘이다 잘 갑시다 강력한 도렬 이 지역으로 가서 방어산을 폭죽하라! 어? 골라그에 왔군! 이기면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지? 이기면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싸움 시작이다! 철저히 대비하라! 이제 다음 차례라! 잘 들어! 승리하면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지면 끝이다! 적을 제압하거나 목표를 점령하라! 왜? 이게 뭐야? 저거 어디 없었냐? 저거 어디 없었어? 어? 다들 파당한 건가? 야 왜 지금 영혼이냐? 가난한거 봐 경찰 우리 가는구나 정리를 찾고 확보 완료! 잘했다! 와우! 빛기둥이 3개야! 개멋있어! 장비 챙겨! 장비 챙겨! 장비 챙겨! 장비 챙겨! 다음 지역으로 갈수록 가방을 해보기 시작하라! 장비 챙겨! 장비 챙겨! 장비 챙겨! 위치로 무장을 투하했다! 9400원 모을 때까지 상가판이 2개 나오네 너무하네 다들 어디감? 장비 챙겨! 안전지역에 들어왔다! 저기 있는지 잘 살펴! 규민님은 싸우러 가는데? 규민님 어디가요? 아우! 거기 둘 둘 해요 거기 둘 싸워 우리 규민님이 다 잡아줄거야 킬링마쉔 저기다! 왜 또 둘이 혼자 두고 와 두 명이네 갑니다 가요 규민님 마이크.. 마이크는 어디갔어? 정치정보 확보 완료! 그 목표를 완료하자! 내 마이크가 꺼져있었군요 리스 엔딩이었어? 여기가 뒤지 않나? 몰라 그렇다면 나 위에 넣어보니까 여기야 여기가 뒤지 않나? 저거 잡아야겠네 어디가 이곳에 간다 간다라 뒤였는데 깔찬도 있어 어디있어? 이곳에 쓰러졌는데? 잡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리 잡으러 온 것 같다 잡았다 잡았다 딱이야 행정 로즈가 둘이였어요 무기상 발견 장비 챙겨 일단 저리로 가야겠네요 로즈가 둘이였는데 내가 로즈가 둘이라 그랬잖아 찾으려고 뛰어 나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뒤에 차 아이씨 빠져네 이 경우 울어 다시 터내 아이씨 죽일 수 있었는데 상점 상점 어디 있어요? 지리로서 발견 아니 아 Ashley 그김찰민 injuries 아저씨 아 어이 끝ект아 저 잡아봐 저 으로 저 포 차 하도 모자란 맥사대 위 guns 중 내용을 2개놨는데 나도 하나 먹어 놔야겠다 하나 하나 내가 들고 있던 거라 실수로 들어가야겠다 그냥 어차피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되는데 어 뭐야 제가 잠쌌어 미니맵 미니맵 안전지역에 들어왔어 저기 있는지 잘 살펴요 괜찮아요 도리오 뒤통수가 탐났다는 거 인정합니다 아니 저는 도리오 뒤통수를 탐되지 않아요 저 자동품 뒤통수만을 탐낼 뿐인거 같아요 도리오 머리가 좀 크지 오늘 이번엔 좀 많이 남았네 60명 아직 두 번 밖에 안됐어요 마지막으로 도리오 상철 강화 뒤 오른쪽으로 뛰어있다 하! 차! 친구들이 엄청 크게 이러는데 귀엽네 나한테 다 맞고 장갑 바뀌어지고 어디? 여 앞에 떨어지는 거 없는데? 여기 반탄목이다 여기 반탄목이다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갔네 지금 제가 찍은 친구가 힐스 여기 혼자서 로제인데 쭈그려가지고 여기 안에 누구를 자꾸 봤거든요 이동한다 그니까 구팀인 거 같아요? 새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아 오른쪽 상점집 이상한데 이거 느낌 뭐야? 차량은 유저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되게 많은데 시체 흔적은 안 보이고 차! 규민님 오른쪽 히스 올라온다 저 지금 상점으로 가고 있던 건데 2차 진행방에 맞으면 저 지금 상점으로 가고 있던 건데 2차 진행방에 맞을데 안전지역에 들어온 적에 있는지 잘 지내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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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건 까맣쳐서 무인정찰기 남은건 까맣쳐서 무인정찰기 남은건 까맣쳐서 무인정찰기 남은건 깜빵 Knight 제ступ은 킬공사 흑흑 남은건 깜빵 털어놓을 것 같습니다. 상봉의 적 무인 정찰기! 상봉의 적 무인 정찰기! 알겠다. 부지상 발견! 장비 챙겨! 핑을 이상한 데다 찍어놔 가지고. 녹색에 뭐 있어요? 상점에 하나 틀렸어요 한 팀 두 팀 중 로제 둘 로제 살린다 살렸다 뭐야 또 있어? 아래 하나 더 있어 난리 났네 살려주세요 빨리 나 죽은 거 맞아? 못봤어 모르고 해결 난 해결 기절을 해 제가 하나 기절 시키고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둘을 기절 시켰어요 그리고 좆 차원은 한 명한테 도망갔는데 내 애기가 뭐냐 일로와 전방진도 안 보자 용감한 친구 전방진도 안 보자 아까 우리.. 나 들어올 때 옆에서 막 쐈는데? 옆이 어디야? 이쪽 방향 어디서 날로긴 했는데 어디 했나? 여기! 상자 여기 상자 왔네 차 차 차 팀전이고 여기 이 하나 있어요 들어와야 된다 노란핑 나가면 뒤통수 맞을 것 같은데 가지 마시죠 노란핑 잡아야 되잖아 다들 나가 자꾸 가야지 뒤통수 맞을 것 같아서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갈게요 부품은 안 보자 우리 지금 천천히 해도 다른 팀이 나거든요 저는 다섯 팀이 한 명이거든요 아까 네 팀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풀 풀 풀 풀 인쇄 미쳐로 가스 접근 중 상장 갔다 올게 저희 빼면 9명인데 몇 명이 안 보인다 안전지역에서 집게래 9명이 내 팀이거든요 그럼 4명 빼면 얼마야 저 피는 한 번만 체크만 해볼게요 아 이렇게 내 팀 끝 여기 한 팀 무장으로 가자 무장쪽이 마지막 라스트원 경계선이야 여기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아파트에서 보여요 2층 쓰러졌고 아 하나 더 저 잡고 손 대줄 수 있으면 대주고요 자 접근해 드릴게요 핑크 차 못 들었는데 머리가 다 떨어지네 핑크 차 하나 떨어짐 가자 사람 속도가 낙고 내려왔어 건물 안에 하나 있어요 건물 안에 로우니 건물 안에 하나 있어요 건물 안에 로우니 왼쪽 조심해요 파란 핑크 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뒤잡힐 수 있어 두 팀 4명이에요 두 팀 4명 건물 안에 들어왔어 지붕 하나 지오 마트 지오 마트 지오 마트 흐흐흐